부산 광안대교. 승용차 한 대가 차선을 이리저리 바꾸자 뒤차가 비상등을 켭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뒤를 쫓습니다. 수차례 정지 요청을 무시한 채 해안도로를 따라 달아나던 차량. 결국 속도를 줄인 앞차에 가로막힙니다. 후진에서 달아나려다 추적해온 순찰차에 막혀 오도가도 못합니다. 경찰이 음주의심 승용차를 추적한 지 10여 분 만입니다. 경찰의 추적 장면을 본 한 시민이 자신의 차로 음주의심 차량의 앞을 가로막은 겁니다.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사건 현장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차선 바꿔서 속도를 줄이는 것부터 유도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채우시길래 저도 아예 정찰을 하고 경찰분 오시는 거 보고 창문 열고 하는 거 보고 저는 기과했어요. 적발된 승용차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차선을 왔다 갔다 지그재그 운전을 하고 터널 같은 경우에는 벽을 한번 받을 뻔한 그런 위험한 상황도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주 운전자가 도주한 거리는 부산 해안다리 3곳을 포함해 20km가 넘습니다. 경찰은 검거를 도운 시민에 대해서는 포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